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셀틴 되는 회사죠. 되는 회사입니다. 반드시 되는 회사고 2021년도도 아주 성장을 크게 한 기업이죠. 신약을 무려 두 개나 성공시킨 기업인데 1년에 신약을 두 개를 성공시켰다. 이런 기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계적으로 거의 없다. 세계 탑클래스의 제약바이오 기업들 몇몇 개 제외하고는 그런 기업들도 이런 실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을 해낸 거죠. 지금 자사주 또 계속 신청을 하고 있는데 오늘의 자사주 신청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바닷건에서 정말로 엄청난 손받김이 일어나고 있죠. 누가 이걸 사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손받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10시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거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은 정말로 최악의 심리 상태를 지금 보여줄 만한 그런 환경이죠. 미정시 급락에 지금 신라전 상패에 이런저런 부분들 거기다가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셀트리온 분식회계. 셀트리온 분식회계. 논란, 논란, 논란. 계속 그런 부분입니다. 분식회계는 논란이죠. 논란이 된다, 논란이 된다. 지금 공매 세력들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소식들이 정말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셀트리온 분식회계 어쩌고 해서 잘못될 가능성은 0.0000001%다. 나중에 두고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 어느 순간이 되면 개인들의 주식들이 전부 다 메이저 세력들 손으로 다 넘어가 있게 될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될 텐데 그리고 이제 주가는 아주 강력한 상승이 앞으로 한 1년 내내, 2년 내내, 3년 내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 요인 어쩌고 저쩌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계속 기업이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럼 주가는 그런 실적이라는 부분을 따라서 기업의 가치라는 부분을 따라서 주가는 계속해서 항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미션은 뭐냐? 4분기 최대 실적 발표선의 최악의 분위기를 유지하라. 이런 미션을 가지고 지금 계속 작업이 들어가고 있죠. 연기금, 공매도, 외인기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적이죠. 개인 투자자들의 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물량을 좀 뺏어낼까? 이 생각밖에 없죠. 어쨌거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분기 최대 실적 발표가 되는 부분이. 이 실적이 찍히게 되면 주가는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1년 내내 하락을 해서 내려왔는데 지금 실적이 3무기까지는 별로 좋지 못했죠. 4분기에 최대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지금. 그리고 이 코로나 솔루션이라는 부분을 제대로 제공을 해주는 기업은 거의 유일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단키트 부분은 많이 있지만 치료제 부분은 유일하죠. 전 세계를 보더라도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된다. 그런 기업이 바로 셀트리언이죠. 결국에는 가장 크게 웃을 자는 누구냐? 결국에는. 주식수가 결정합니다. 주식수. 누가 누가 주식을 이런 공포 분위기와 아주 무시무시한 이런 심리를 압박하는 이런 분위기를 다 이겨내고 가장 이 어찌 보면은 가장 그릇이 큰 사람들이 되겠죠. 이런 분위기에도 셀트리언이 그렇게 만만한 회사가 아니거든. 얘는 계속 성장할까. 2030년도까지 성장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가 크게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매월 주식을 계속 늘리는 수밖에 없어. 내려주면 땡큐지 뭐. 이런 사람들은 이 셀트리언의 본질을 보는 사람들이겠죠. 그릇이 아주 큰 사람이 될 텐데 그런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사실. 몇 명 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죠. 그런 개인 투자자가 많이 생겨나기를 정말로 좀 바라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누가 가지고 있던 간에 기업의 가치가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주가는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무조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뭐 테마 타고 올렸다. 이런 기업이 아니죠. 글로벌 우량주입니다. 우량주. 가장 크게 웃을자는 결국은 이런 공포 분위기 다 이겨내고 기업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술력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 결국은 가장 크게 웃게 될 겁니다. 나중에 두고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자사주 신청 내역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스마트머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사주 신청. 스마트머니의 지금 결정. 보시면 오늘 10만 주 신청했죠. 거의 매일매일 10만 주씩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주가가 올라 버리니까 체결이 안 되고 있죠. 체결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셀티누 해석에도 10만 주 지금 딱 신청해놨죠. 신청해놓은 상태고. 지금 예상외로 주가가 올라 버리니까 체결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 크게 신경 쓸 이유 없습니다. 주가 내려주면 계속 내가 다 받아갈게. 그런 지금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주가가 올라가도 사야 됩니다. 사야 되죠. 지금 결정을 했기 때문에 4월달까지는 주가를 지금 주식을 예상. 사기로 한 수량만큼은 계속 사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되죠. 자, 지금 이 바닷건에서 정말로 많은 손박힘이 일어나고 있는데 벌써 거래량이 80만 주죠. 오늘 같은 분위기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 정말로 많이 흔들릴 겁니다. 흔들린다는 게 뭐냐면 이런 분위기면 이 정도 올라가는 거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올려줄 때마다 나는 팔 거야. 팔고 그 다음에 주가가 좀 내려오면 다시 사야지. 이런 단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또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 물량들 계속 쏟아져 나올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제 장기 투자의 시각에서 단기 투자의 시각으로 바꾸게끔 계속해서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결국은 묵직하게 가는 사람은 아주 큰 수익을 내게 돼 있습니다. 셀티련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작년도까지 해서 계획했던 부분이 틀어진 부분이 단 하나도 없죠. 단 하나도. 그리고 신약 개발도 전부 다 성공을 한 상태고 그리고 지금 정말로 세상을 바꿀 신약이 개발 중이죠. 임상일상에서 안전성까지 확보가 되었고 오미크론 효과 있다라는 부분이 이미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검증을 한 상태죠. 자, 그런 부분은 지금 뉴스로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죠. 이 부분은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이 부분이 지금 델타보다 중증 사망 위험은 좀 낮다고 하지만 이게 가벼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벼운 거다 그러면 지금 벌써 전 세계적으로 여행 다니고 마스크 벗고 난리 났겠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 분위기를 보면 백신 안 맞으면 회사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미국 기업도 나올 정도로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 지금 질병이 오미크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먹는 코로나 치료제 가격도 지금 상당히 비싼 상황인데 그런 부분보다는 안전성입니다. 안전성. 안전성 부분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됐죠. 항바이러스제. 지금 어찌 보면 팍스로비드도 약물 재창출 비슷하게 진행이 된 거죠. 에이즈 치료제 부분을 가지고 몇 개 이제 좀 섞어가지고 진행을 한, 만든 그런 약물이다 보니까 그 성분 자체가 태아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잠재적 불안 요소가 있는 그런 약물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복용하고 있는 약하고 같이 먹을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지금 상황이죠. 그런 게 게임 체인저가 된다. 안 됩니다. 그런 거는 그거는 이제 이런 좀 좀 더 안전하고 완벽한 치료가 좋은 안전한 그런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대체품 정도밖에 되지 못하죠. 그런 거는 대체품밖에 되지 못합니다. 안전성 부분이 완벽하게 확보가 되지 않는 그런 약이니까. 근데 그 이후에도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 그게 계속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셀티리온의 CTB63과 흡입형의 키로나 지금 정말로 빠르게 진행 중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이게 이제 서머에서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미국에서 엄청난 이 아마도 엄청난 계약을 먼저 때릴 겁니다. 분명히 바이든 성격상 지금 1조 원어치만 주세요. 그렇게 할 사이즈가 아니죠. 바이든 대통령의 사이즈를 봤을 때 1조 이런 거는 말도 안 됩니다. 훨씬 더 많은 계약이 체결이 되게 될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셀티리온 올해 정말로 큰 성장이 예약이 돼 있는 상황이다. 그거 아니더라도 실전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무기 실제 발표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두고 보면 압니다. 지금 실적, 분식회계 부분은 계속 떠들고 있는 부분인데 그걸로 이제 셀티리온의 기업 가치가 박살난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다. 그럼 결국은 실적 따라서 가게 돼 있다. 분식회계 부분은 결국은 뚜껑 열어보면 어찌됐든 간에 1이 되든 저리되든 간에 셀티리온의 큰 어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쟁점을 가지고 논의 중인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결국은 주식수가 지금 이렇게 주식수를 늘릴 기회를 주고 있지만 아무나 쉽게 못 늘립니다. 절대.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이 분위기가 이제 이제 큰일 난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로 정말 최악의 분위기죠. 이런 분위기에 누가 주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웬만한 믿음을 가진 배짱 있는 개인이 아니면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피터 린치가 얘기하죠. 주식 투자를 하는데 머리가 좋은 사람 많더라. 근데 배짱이 정말로 큰 사람은 거의 없더라. 배짱이 큰 사람이 결국은 크게 먹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